그날 싸 말고 풍인이 사나워 갖고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 출렁하니 토끼가 기가 막혀 여보시오 별주부 나 수붕 안 갈라요 아 이놈이 따따 탄 양지바른 쪽에 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토막 되작거리듯 되작 되작하고 앉아 쓴게 별주부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아 너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기 뒷줄 땡기듯 자치는 꼴 아니 꼽살 실어서 못 보겄다 아 올티면 오고 말티면 말하마는 이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토끼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나한테 존수가 있어 내가 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정거보아 목물 지면 가대 더 깊으면 갈 수 없어이 아 워따 글랑은 그리으시오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라고 허는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생아닌가 변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복을 콱 잡고 물쏘러 울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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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니 토끼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놔라 숨막혀 못살겄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말어라 아가리에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내 등에 가만히 없져 소상 발견 구경이 나고 가렸무나 핫피블리 eli 떠나간다 망방한 장혜이며 당헌 벗겨리로 호부나 백빈조 갈매기나 공룡안으로 날 안쓸고 삼강어 기록이 난 한수로만 돌아 듣나 두려운 다문소리 당쓰 호자이긴 하얗겼다니 훅 내 성종 만고 웃는 날로 두고 이름인가 장사를 흐르지 내 가니 헛태분하헌 간 곳이 없고 병나 술을 바래보니 굴삼녀 어부복충원 부양도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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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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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